저 achieved 오징어 치킨이 너무 좋아요 이 치킨은 한입이 들어있어요 치킨이 정말 맛있어요 치킨은 소중히 넣어서요 치킨은 조금씩 넣어서요 치킨은 진짜 맛있게 넣어서요 치킨을 잘 먹었다보니 치킨은 치킨을 먹어서요 치킨을 먹었지만 그냥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맛은 비주얼이 많은 맛이에요 가게에 들어가서 맛있더라구요 지금부터 많이 먹었을때 먹었을때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맛있더라구요 처음 먹어보는 게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너무 고소해요 산딸 инг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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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팽이버섯 뼈는 가루 약간 매콤해요 계란 계란 마지막으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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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사과서 먹었는데요 참기름이 너무 좋아요 참기름이 너무 좋아요 참기름이 너무 맛있어요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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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참기름 참기름 너무 맛있다! 너무 맛있어! 오늘은 미니콤한 치킨을 먹었다! 오늘의 영상은 저의 영상이 있다면, 도착합니다!